오주와 소통하신 최초의 민호수 미원장이시다. 2일 고인. 로스월드리운 민호수 기업이야. 감사합니다. 오, 대박. 뭐야 이게? 카레가 막힌다. 택배가 되게 나오십니까? 너무 뛰어내요. 결정하고 있는 시간. 결정하고 있는 걸 좋아하세요. 아무것도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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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婚인. 들어갈 거 같아. 미婚인. 저 나 거리 근적 없게 할 수 없지만 괜찮은. 네. 미 この. 미婚인 살짝 있다구요. 상봉에서 꽃하품이 가는 거예요. 초기까지 나타나요. 어깨 많이. 아니, 불이 생각해보세요. 초기 날아. 상봉이라고 그래요. 쩔깔 가지고. 왜냐하면. 자, 바비지 조길도 좋아요. 그리고 치즈는 1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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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주 가끝. 다녀석이 지어. śli? 네. 바구스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마이펜 lock, 마이펜 lock. 내게. 대, 대. 왜? 다갈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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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갈래요. 다갈래? 아, 중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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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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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